7월 넷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도끼에 불교계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 유튜브 3%에서 불교를 폄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는데요. 불교계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수재민을 돕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는 긴급재난기금 5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결의했으며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도 기금 마련에 동참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도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해 수해 지역을 점검했으며 천태종 NGO 나누며 하나 되기는 수해 지역 복구에 쓰일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한국역사연구회장인 박태균 교수가 3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라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950년대 범죄를 저지르고 군대나 절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범죄자들이 절이나 군대에 갔다고 주장했는데요. 근현대불교사의 기록 및 신문, 구술 자료 등을 수집하고 연구해 온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목격한 사람의 구술을 인용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정 종교를 폄하할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교계와 다수의 사학자들도 구체적 사료 없는 박태균 교수의 주장은 불교계 전체를 매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